이틀 연속으로 보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 니일도 오네 아 그러네 니일도 오네 시간대만 다른데 너무 자주 보는 거 같네 어? 자주 보면 좋네 자주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제목은 뭐예요? 산 봐요 이렇게 해야 산 봐요 진짜 산연기를 최근 들어 엄청 자주 하고 있어 중3도 이제 1월이 끝나서 5단원이 산과 연기고 그러니까 죄다 산과 연기랑 산업 하나만 지금 뒤지게 하고 있단 말이야 중3 그러지 그다음에 고1도 지금 그래가지고 물길 규칙성 때문에 한참 하고 있지 그냥 고2도 예비 고2도 지금 하지 예비 고3도 지금 산연기 들어가지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고1반 3개 중3반 2개 고2반 하나 3반 몇 번 하는 노래 산과 연기입니다 솔직히 산연기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때부터 초등학교때도 중등도 그 다음 고등도 계속 나오게 산과 염기인데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를 산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염기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염기란 무엇이냐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정리하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 산과 염기를 정리하는 기준이 좀 달랐는데 뭘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았느냐 각자 정리하는 학자들이 있죠 첫 번째 누가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아레니우스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 아레니우스가 정리됐는데 아레니우스는 뭘 기준으로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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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내어놓느냐 네모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수용액에서 수용액에서 내놓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뭘 나눴어 산과 염기를 나눴죠 그래서 아레니우스가 정리한 산과 염기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 산이라고 하는 건 뭐다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그렇지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느냐 수소이온을 수소이온을 수윤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뭘로 정의했습니까? 수용에게서 무엇을 내놓는 수용에게서 뭘 수상화 이윤을 방금 뭘 하려고 했냐 내놓은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고 했죠 이게 누구에 의한? 아레니우스에 의한 정리였어요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의 정리를 조금 다른 생각으로 풀어갔던게 뭐냐면 브렌스테드와 로우리라는 써였죠 브렌스테드의 로우리에 의한 정리를 해봤다 보니 브렌스테드와 로우리는 뭘 기준으로 수소이온의 이동관계 수소이온의 이동관계 수소이온의 이동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산과 연기를 나눴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브렌스테드의 로우리 정리에서는 산을 뭐라고 지칭을 해요 산을 뭐라고 지칭해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 이게 뭐가 되고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수소이온을 뭐하는? 받는 물질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치? 수소이온의 이동관계를 봤는데 브렌스테드의 로우리 정리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산과 염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다 라는 거에요 아리니스 정리 같은 경우는 수용액이었기 때문에 유기용매이 녹인다던가 해서 혹은 수행상태는 아니더라도 산과 염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루이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죠 자 루이스 정리에 의한다면 산과 염기를 그러면 어떻게 정해집니다? 루이스 정리는 뭘 기존에요? 비공유 전자상 전자... 아 전자상 전자상 어떤 전자상? 이거 비공유 전자상의 비공유 전자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산과 염기를 정의하게 되었거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정리에 의해서는 그러면 산과 염기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뭐를? 비공유 전자상의 비공유 전자상의 전자상의 주는 쪽 받는 쪽 받는 쪽 그치 받는 물질이 꼭 뭐가 되더라 산이 되더라 라는 거였고 염기라고 하는 거는 산은 뭐였습니까? 비공유 전자상의 주는 물질이 곧 뭐다 염기더라 라고 이렇게 산과 염기를 정의해 볼 수 있죠 자 각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 보았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냥 단순히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가요? 각각의 사용의 원리가 좀 다르지 아리니우스 정리하는 장점은 뭐야 이거는 산이면 산 염기면 염기로 딱 정해져 있어 허나 브렌텔 로리 정의나 루이스 정의가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존재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리니우스 정의는 수용액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브렌텔 로리는 수소이온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니 조금 그거를 어느정도 보완을 하는 게 루이스 정의였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이러한 구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산과 염기를 알아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리니우스 정의는 따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브렌텔 로리 정의나 루이스 정의에서의 산과 염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렌텔 로리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브렌텔 로리 정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요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영화수소죠 영화 좀 이쪽으로 붙일게요 자 영화수소를 어디에 녹인다? 물에 한번 녹여봤어요 녹이면 어떤 물질이 나옵니까? 어떤 물질이 나옵니까? 어떻게 돼? 물에 녹이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지 명확하게 한번 나타내보자 그냥 단순히 영산이다 라고 표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줘야겠어 그냥 단순한 이런 표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여기는 HCL에서 자 여기는 H플러스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느냐 하이드로늄이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죠 이렇게 물에 녹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 CL-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소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어? 수소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어? 수소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어? 염산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수소이온을 주는 쪽이니까 그쵸 반대로 이쪽은 어때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수소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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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죠? 수소이온을 받았지?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주고나서 여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잖아 그쵸? 선이 마음에 안 떨어졌어 약간 삐뚤어진 느낌인데 그냥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렇게 됐지? 여긴 무슨 역할? 염기 염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산과 염기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더라 뭐예요? 무슨 정리예요? 브렌스테드 로리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겨났고 여기는 염화 이온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되었을 때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때요? 얘가 수소이온을 얘한테 줄 거 아니야? 그치? 반대로 갈 경우에는 이건 이쪽이 무슨 역할이 되는 거야? 반대라면 이쪽이 산이 될 거고 그치? 이쪽이 뭐가 되겠어? 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산에서 염기가 되고 산이 또 염기가 돼 염기에서 산이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무슨 관계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관계다?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관계 짝, 산, 짝, 염, 기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짝, 산, 짝, 염, 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잖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치? 짝, 산, 짝, 염, 기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물에 녹였을 때 이쪽이 이제 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니까 이거 통째로 그냥 뭐가 돼? 염, 산이 되면서 이제 RNS 정리를 보자면 수소 이유를 내어 놓고 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니까요? 응 염, 산이 되잖아요 그럼 RNS 정리를 내고 블레스테드를 정리를 해요? 응 RNS 정리를 치자면 얘가 이제 물에 녹으면 뭘 내나? 수소 이유를 내어 놓죠 그러니까 이건 산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수용액이 있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수용액이 되면 돼요 응, 그쵸 만들어진 물질이 수용액이 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 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비스코롬한 물질을 하나 더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프렌트의 롤이 정리이고 롤펜이 여기가 썼네요 밑에 쓸게요 물질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자 다음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NH3에요 NH3 자, 얘는 기체 암모니아에다가 기체는 그냥 어디에? 물에다가 이제 섞어줄거에요 자, 섞어주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그냥 암모니아 수용액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NH4 플러스 암모니아 이온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OH 마이너스 수산화 암모니아 수용액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럴 때 수소이온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물에서 요쪽 암모니아 쪽으로 암모니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암모니아 이온을 형성을 했죠 그치? 그러면 수소이온을 누가 줬어? 얘가 줬으니까 얘가 곧 뭐가 돼요? 산 산이 되는거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된다? 산이 되더라 라는거죠 자, 반대로 이쪽 암모니아 쪽은 어때요? 수소이온을 받았잖아 그치? 수소이온을 받아서 뭐가 되었느냐 염기가 되었다 라는거죠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뒤집는 관계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쪽이 이제 뭐가 되고 산이 될거고 이쪽이 이제 뭐가 될거에요? 염기가 되겠지 역시나 여기도 짝산, 짝염끼 이런거가 성립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리는 누구에 의한? 브렌스테드와 로우리에 의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게 하나가 있지 자, 여기에서 물은 어떤 역할이었어? 염기였죠 근데 여기에선 물이 어때? 산으로 작용하죠 이때 H2O 물은 뭘로 작용합니까? 산도 됐다가 염기도 되는 무슨 물질? 양쪽성 물질이 되더라 라는거에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거죠 됐나요? 그래서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소이온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양쪽성 물질이 존재하게 되더라 라는게 일종의 문제점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정리 자 그럼 또 하나 더 가서 볼게요 이번에는 뭘 볼거냐 뭘 볼거냐면 이 루이스 정리에 대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정리 역시 우리가 식을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루이스 정리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를 어떻게 안가 물에다가 한번 섞어볼거야 똑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이제 루이스 정리를 해볼텐데 일산 수소이온이 들어있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화학식은 똑같이 만들어지죠 NH4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거를 구조를 한번 그려볼거에요 보면은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져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이쪽에 수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B곤산 쌍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거 이쪽으로 O 있고 O 있고 H 있고 H 있고 H 있고 H 있고 H 있고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거 수소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수소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모양이 되는거냐면 N 있고 H H H H H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는 수소가 하나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화를 띄겠지 그치 거기에 더불어 지금 이제 산소는 어떻게 된거야 산소는 어떻게 됐어요 자 수소에는 하나 붙어있지만 B곤은 이렇게 두개 되고 수소가 나갔으니까 전자가 남잖아 그치 이 남는 전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게 돼서 뭘 띈다 음전화를 띄게 되더라 라는거지 알겠습니까 요러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는거지 그러면 지금 전자상을 제공한 쪽은 누구에요 얘가 전자상을 제공해줬죠 그럼 전자상 제공한 쪽이 뭐가 된다 연기가 되더라 라는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더라 얘가 요렇게 바뀌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연기의 역할을 수행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쪽은 그니까 물에서 중요한건 누가 수소 이온이지 수소이온 여기서 이렇게 산의 역할을 띄는데 어미다 이 산의 역할은 누가 수소이온이 전자상을 받은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산이 되더라 라는거지 그래서 전자상을 받는 쪽에 산이 되고 주는 쪽에 연기가 되더라 라는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거죠 알겠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봅시다 어 이번에는 뭐냐면 어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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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다음에 BF3 이런식으로 만나서 이제 뭘 만들어 NH3 BF3 라고 하는 산플로리나 붕소암모늄 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어떤 형태를 띄는가를 보면 질소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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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결합해 있고 얘는 어때? B F F F F 이런식으로 나타나죠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전자상이 이어지면서 M과 B가 결합을 하고 각각 H H H H F F F F 이런식으로 만들어내더라라는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자상이 결합이 됐지만 수소 이온은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거죠 그래서 이러한걸 가지고 얘는 뭐의 역할? 전자상을 쫓으니까 염기의 역할 염기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상을 받았잖아 뭐의 역할? 산의 역할을 하더라라는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게 누구의 정리? 누구의 정리? 루이스의 정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과 염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러한 산 염기 관계는 뭘 가지고도 산과 환원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산과 환원 관계를 통해 산과 염기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H2 플러스 CL2야 그럼 뭘 만들겠어? 뭘 만들어요? 두개의 HCL을 만들겠죠? 이런식으로 만들게 될 때 영화수소를 만들어내게 될 때 자 이때의 산과 환원 관계를 살펴본다면 자 이 같은 경우는 산과 수가 얼마? 0이죠 여기도 0입니다 그치? 그럴 때 여기 수소, 영화, 영화가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또 뭐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무슨 물질? 산성 물질이잖아요 HCL 염기성 물질 하나 봐야지 뭐? 암모니아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 두개의 NH3를 만들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수는 여긴 얼마야? 0 여기도 0이죠 근데 여기는 각각 얼마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3이 되는거지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 산화수가 감소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산화환원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산념기의 반응 또한 알 수 있더라 라는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거야? 플러스가 됐죠 지금 지금 이쪽은 뭐가 됐다? 산화 그렇지 이쪽은 산화가 된거고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감소 산화수가 감소했으므로 뭐 됐다? 환원이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가면서 뭐 됐고 산화가 되었고 그치?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면서 뭐가 된다? 환원이 되더라? 이런 산화환원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산념기를 정리하게 되더라 라는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브렌트의 루울이 정리와 루이스 정리를 제키고 제키고 실제로 그러면 아르니우스 정리에 대한 아르니우스 정리에 대한 산염기 관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산과 염기가 각각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먼저 산 먼저 산이라고 하는건 어떤 성질이 있냐 라는거지 산이라고 하는건 아르니우스 정리에 가면 뭘 내놓습니까? 수소이온을 내어놓죠 그니까 임의의 수소이온과 양은 있으니까 또 한편에 뭐가 있겠어? 임의의 음이온이 있겠죠 이거 어떻게 결합하는거야? H H A 이런식으로 결합해있는 물질이다라는거지 알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산에는 어떤 맛을 나타내? 그치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난다 또한 이 산이라고 하는건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해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하죠 그래서 뭘 발생시켜? 수소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는거에요 또한 뭐와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뭘 발생시켜?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성질? 이게 누구의 성질? 산의 성질이다 또한 산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뭘로? 전해질이 되는거에요 전해질이다라는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은 어떤 특성이 있어? 지시약의 지시약의 색 변화가 나타나더라구요 같은 액성을 가진 경우에는 지시약의 색깔이 같이 나타난다라는거죠 근데 이러한 성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질은 산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잖아 이러한 성질은 누구의 성질이다? 누구의 성질이겠다? 수소이온의 성질이 되겠다 라는거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염기에 대해서 염기라고 하는건 뭐냐? 알리우스 정리에 가면 염기라고 하는건 수소이온 상태에서 뭘 내놔야돼? 수소이온을 내놔야돼 임의의 양형과 누가 만나서 수소이온이 만나는 형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BOH 이런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거죠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산이 쓴맛이 난다면 얘는 쓴맛이 난다 라는거고 그 다음에 산이 금속가 반응에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거나 탄산가신과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만 염기는 딱히 뭐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대신 뭘 해? 단백질을 뭐하는 성질 그치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녹여버리는 성질이 있죠 그치? 졸립니까? 왜 힘들어하지? 아직 한 10분 20분 밖에 안됐잖아 아직 10분 20분 밖에 안됐죠 네 벌써 또 힘들어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1시간 더 해야되면 그래야 안되죠 그 다음에 염기성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뭐다? 전해지기다 라는거죠 그리고 이에는 뭐가 나타나? 지시약의 색변화가 있더라 라는거죠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염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으니 이건 누구의 성질?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되겠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 이온에 의해서 염기의 공통적 성질은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라는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은 다 같을까요? 물질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해서? 강산과 약산 그 다음에 강염기와 약염기라고 하는 것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차이 성질이 강하다 약하다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 이온 이온화의 정도 차이죠 이온화가 잘 되면 그 안에 수액 속에 이온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질이 강해질 거고 이온화가 잘 되지 않으면 성질이 약해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온화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정의해 보자면 이온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이온으로 잘 풀어진다는 얘기죠 이온화가 잘 될 경우에는 성질이 그럼 강해져요 약해져요 이온화가 잘 되면 일단 단일피당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함으로 곧 용액의 성질 또한 강해질 것이다 이온화가 잘 된 애들이 강산이나 강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온수는 많아 적어 이온의 수가 적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성질도 어떻게 된다? 약해지더라라는 거지 전류가 강하게 흐르거나 약하게 흐르거나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하거나 조금 발생하거나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강산과 약산 강염기와 약염기의 이런 용액의 성질의 차이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산이고 영기고 간에 공통적으로 어떤 지시약을 쓸 경우에는 지시약의 색깔이 공통의 색깔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색깔이 나오냐 각각 산성 중성 연기성에 대해 그럼 지시약은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 라는 거지 우리 지시약은 몇 가지 쓰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조각이 뭐 써요? 리트머스 종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 또 뭐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또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비틴 이러한 종류가 있죠 리트머스는 산성에서 뭐로 바꿔줍니까?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연기성 반대로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꿔주게 되죠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슨 색? 무색 중성에서는 무색 연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더라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무슨 색? 그렇죠 붉은색을 띄고 중성에서는 노란색 연기성에서도 여시나 노란색이 나타내더라 비티비는 산성은 노란색 중성은 초록색 그 다음에 연기성은 파란색 푸른색을 띄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올리는 지시약의 색깔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각 산과 연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봐야 하겠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모릅니까? 알면 안하고 모르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어찌할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이쯤에서 문제를 풀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정리만 되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맞췄고요 문제 풀어 풀어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다 안다는 가정타임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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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dle 고맙습니다